워로드가 버서커보다 길이 더 나온다고? 진짜? 와... 와 워로드 그러면 최고의 캐릭터네? 그럼 워로드만 하지 사람들이 누가 다른 캐릭터 키워 와 짱이다 와 몰랐어 와 워로드가 겁나 세구나 아 워로드 한번 해보고서 이거 버서커 할걸 그랬나? 워로드를 씨부랄 내가 안해봐가지고 내가 워로드를 안해봐서 씨발 모르겠네 아니 워로드 존나 멋있어 진짜 와 워로드 존나 간지야 진짜 버서커 이제 뭐 팀에 없으면 안되는 필수 캐릭터 아닙니까? 배틀마스터 한마리 버서커 한마리 꼭 팀에 데려가세요 여러분의 딜량과 전체적인 공격 속도를 향상시켜드립니다 안 데려가? 버서커 안 데려가? 다시 키워야돼 그럼 뭐 데려가? 워로드 데려간다고? 취업률을 생각하지 말고 찌찌로 키우자 버서커가 쓸데없어 이 사람들 이씨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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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레기 따위한테 죽겠냐 내가? 큰 이 사람들이 날 너무 호불호 봐 진짜 이켝 와 이건 재수가 없었다 이건 야 이건 재수가 없었어 아니 저건 야 닥쳐 저건 칼벤 에미가 와도 죽어 저건 어레기가 저렇게 눈앞에서 쏘는걸 저걸 어떻게 살아 내가 어레기 따위한테 죽겠냐 내가? 야 꼈다 꼈다 야 지대로 꼈다 안 못나와 못나와 나 못나가 못나가 야 야 야 내가 디버프 넣었더니 이렇게 빨리 잡고 역시 디버프빨이 버스커를 했던 이유는 디버프 하나보고 한거야 자 고생이 많아 바로 가지 근데 각성 쉐도 안하고 레이드 가냐고? 니가 뭔 상관이야 내가 각성을 하든지 각설이가 되든지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